대구시장이 그러면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명민 최고위원님,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다루긴 했는데요. 당원당규상의 홍진표 대구시장, 현역 지자체장이 나오는 게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당대표는 아니지만 최고위원의 단체장, 광역은 아니더라도 기초단체장이 출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봤을 때는 중앙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당대표의 역할과 최고위원의 역할들을 수행하기에 실질적인 지방행정과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가 있다고 평가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일 텐데요. 그런데 홍진표 시장은 좀 논외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시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홍진표 시장을 기억하는 뉴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거의 모든 뉴스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정치의 정치인에 관련된 뉴스에 그것도 본인의 SNS를 계속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뒤에서 계속 SNS 하지 말고 당원당규에도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홍진표 시장이 직접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본인이 진짜 이 당의 당원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본류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애라고 규정하면서 그토록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경멸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인물들이 정말 새로운 보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그 평가를 받으면 깔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 홍준표 시장에게 박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총선 이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쏟아냈던 굉장히 경멸적인 SNS의 언어들을 보게 된다면 왜 홍준표 시장에게 이런 비난들과 비판들이 쏟아지는지도 본인이 책임지고 감내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